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대단한 한판 삼목판 한가득 번호만 선택해주세요 전부 다 보내드립니다 아유 삼목판 채 주라 그럴까? 에이 삼목판은 쓰던거라서 참 나 그거는 따로 얘기해보시면 되고 삼목판은 쓰던거라서 이렇게 흙도 묻고 그쵸? 그건 아니고 자 오늘 명절 특집이라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명절이 다가오나요? 아우 저기 그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레온라이트 세트라고 합니다 1번이라고도 하고 자 가격을 한번 보시면 어머 이렇게 세요 자 레온라이트 2만원 얘가 레온라이트인데 이 정도는 색깔이 조금 덜 난 겁니다 맑은 톤에 이 그 핑크가 아주 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에라 아따 얘도 조금은 덜 굳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낱개 구매는 15,000원 그 다음에 라즈베리 아프리카 라즈베리 어휴 가격은 2만 5천원이나 낱개 구매는 안되시고 그 다음에 러우 15,000원 아 낱개 구매 가능하나 안되시고 자 그 다음에 연봉이요 어머 세상에 연봉 가격 2만 5천원 끝내줍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왕따식 큰 국민 다육이 중에서 대품만 저는 이 정도는 중 아니에요 중품 땡 대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갓집 다육이 어우 맞아요 맞아요 매미소리만 듣고도 외갓집 다육이가 딱 여기는 구리시 산호동에 위치한 외갓집 다육이가 맞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갓집 다육이는 유난히 국민 다육이의 중대품의 멋스러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풀분에 심겨져 있으나 두 분이 부부분이 운영을 하시는데 모두 다 멋진 분에 심겨서 멋지게 화분에 다 담겨서 중대품의 폼을 뽐뽐뽐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마당에 노지에 꽉 찼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선별선별선별해서 요렇게 네온나이트 세트라고 하셔도 되고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그냥 1번 65,000원 결제하시고 예 무료 택배 받으시고 뽑아갑니다 예 이렇게 등치가 커서 어떻게 등치가 커서 뽑아갑니다 뽑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판 그 다음에 또 다시 한판 갑니다 아따 이 아내들은 진짜 아따 연봉이 여기 또 있어요 그러면 고민을 조금 덜 하셔도 되겠어요 데커룸 데커룸 어머 내가 알기로는 얘가 데커룸이야 어머 세상에 자 데커룸 2만원 예 자 어머 잠시만요 어휴 들어봐라 데커룸 2만원 러우처라 2만원 연봉 2만 5천원 에게리아 1만 5천원 마조란 나 천방 마조란 만원 자 9만원인데 가격을 짝대기 어떻게 했어요 아따 시원하게 했습니다 6만원 자 하나씩 갑니다 자 얘가 데커룸 이 집은 외갓집다 여기는 인터넷에 엑스플랜에 다 조회해보면 다 나와 못해요? 나도 배웠는데 안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관심 없어요 누가 얼마에 파는 거에 관심 없고 그냥 제 기준으로 아 이 상품이 이 정도의 멋진 내 맘에 쏙 드는 아가가 그냥 내가 예산했던 금액만큼 어 괜찮네 이러면 그냥 구매합니다 전 별로 다른 사람이 얼마 파는가 얼마에 샀는가 별로 안 궁금해요 얘가 러우처라 빨개집니다 어? 그리고 연봉 아따 그 잘생긴 연봉이 또 있네 그려 자 그 다음에 에게리아 그 다음에 마조란 아 마조란이 그 저기 닮았구나 아 얘가 마조란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낱개로 구매했을때 혹은 엑스플랭땡에 외갓집다육에서 구매했을때 가격은 9만원 오늘 다남다육을 통해서 구매하시면 6만원 어 그러면은 누가 누가 택배비요 외갓집다육에서 온답니다 자 외갓집다육에서 온답니다 자 아이 삼목판은 안 내린다고 했지요 삼목판은 여기서 쓰는 비품 비품 아휴 제가 회사 다닐 때 아이 회사꺼야 회사꺼 자 이렇게 해서 6만원 2번입니다 데커룸이 어려우면 2번 달라 이렇게 하시면 되요 그 종류가 여러가지 들어가다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그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어우 세상에 3번 아따 얘는 또 내가 바쁜께 가격이 조금 있게 생겼네 왜요 어지간한 가격대 있는 아이들이 다 있어요 자 자 자 요아이 에듈리스 네 맞아요 가격은 4만원 만약에 프린세스 메이커는 지금 군생을 보고 계신데 이렇게 외두가 갈 수도 있고 군생이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지정할 수 있지만 그건 랜덤이라고 합니다 어 지정할 수 없어요 왜냐면 혹여 여건이 돼서 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얘는 에듈리스 세트 아따 얘는 좀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키운거는 대번에 딱 알아듣는데 내가 키우지 않은 애들은 10번을 들어도 어머 자 뭐야 어 에듈리스 내가 있지 있지 자 이렇게 해서 3번 세트입니다 어 21만원 짝대기하고 13만원 어머 진짜 이래도 돼? 뭐 평균 뭐 어우 좋아요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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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트 구성했습니다 자 여기는 구리시 산호동에 위치한 외갓집다육이고 외갓집다육이에서 구독자님들께 1번 2번 3번에 대폭 할인을 해서 산목판채 드립니다 대폭 할인해서 산목판채 드립니다 여기는 외갓집다육이었습니다